작념은 다시 넣고 한번 말아볼까? 세 번째 방법으로 먹는 말아서 먹는건데 네 죽같이 해가지고 밥그릇 일단 이모로 왜? 장어 얼마 먹었다고 아 일본음식이 양이 작잖아 맞지 않아 죽같이 됐는데 숟가락 이게 숟가락인지 밥숟가락인지 모르겠지만 음 맛있다 그깐 음 고기에 밥 말아보고 고기에 밥 말아본가? 음 근데 육수가 짭짭짭할까? 근데 이거랑 딱 되니까 간이 맞아졌어 맛있다 죽구 맛있니